Hi, I'm Tablet 안녕? 나 스마트폰이야 안녕? 난 태블릿이야 태블릿? 난 폰이랑 태블릿을 따로 쓸 필요 없이 이거 하나면 충분해 6인치 Full HD Tablet I'm HD too 저도 HD여 난 국내 최초 Full HD라고 잘 봐 Natural IPS Pro Full HD 1920x1080 초고해상대로 훨씬 선명하게 영화나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지 Can you use it horizontally? 뭐라고? 가로로 되냐고 가로? 무슨 소리야 난 태블릿이라니까 오히려 태블릿보다 더욱 다양한 기능과 어플들이 가로, 세로 모두 적합하게 나누어져 있지 게다가 한 손 사용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해서 키보드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지 어때? 내 스타일에 맞게 타이핑하니까 훨씬 편하지 더 빠른 타이핑이 필요할 땐 이렇게 키보드로 계속해 봐 난 멀티태스킹이 아 멀티태스킹 나도 이렇게 두세 개의 화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난 열 개의 어플을 동시에 쓸 수 있어 거의 PC 수준이지 그렇게 많아서 뭐하길 미드를 보다가 신기한 단어가 나와서 이렇게 사전으로 찾아본 뒤에 메모를 해두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무슨 노트북도 아니고 바로 무겁게 노트북을 들고 다녀 태블릿을 한 손으로 쓴다는 게 말이 안 돼 태블릿이라고 태블릿 어? 잘 봐 한 손으로 잡고 있지? 그런데 보여? 뭐야? 뭐 어떻게 한 거야? 여기 뒤에 보면 터치패드 보이지 노트북 터치패드처럼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기만 해도 화면에 이렇게 넘어가고 제어가 가능해 더블 탭을 하면 등록해 놓은 어플이 이렇게 켜지기도 하고 난 카메라를 등록해 놨는데 이렇게 더블 탭을 켜서 꾹 누르기만 하면 아주 쉽게 사진 촬영이 가능하지 야 이거 말도 안 돼 게다가 난 동영상 제어는 물론 바이얼에 키패드 심지어 인터넷까지 한 손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위치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 정도는 돼야 한 손 사용이란 말을 쓸 수 있지 않겠어? 알았어 알았다고 나는 코드코어 외에 4MGB 4장 메모리가 32GB나 된다니까 요즘 그 정도 스펙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말고 난 Full HD에 걸맞는 DSLR급 카메라에 동영상도 Full HD로 기억하지 자 이렇게 간편하게 타이머를 설정하고 하나 둘 셋 아 표정들이 왜 이래 웃으면서 좀 찍자 자 그리고 이렇게 찍은 사진의 얼굴을 인식해서 연락처에 바로 저장을 할 수 있어 게다가 난 전면 카메라도 Full HD라고 난 이렇게 사진도 공유할 수 있거든 난 난 그런 거 말고도 잘 봐 다른 한 대를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내 카메라는 김중만이 인정했다니까 사진작가 김중만? 응 Who is 김중만? 이게 바로 달가로 찍은 김중만 작가의 사진들이야 와우 My battery is very strong 난 강력한 배터리가 두 개야 넌 하나잖아 난 강력한 배터리가 두 개에다 동시에 충전도 가능해 I have many accessories 너 이거 다 사야 되잖아 What? 이것도 돈 이것도 돈 아니야 어? 이것도 돈이지? 어? 어? 이거 이건 그냥 준거네 그만 좀 싸워 난 사운드존 세련된 칼국수 이어폰에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까지 가죽 케이스는 선착순 구매 고객들에게 그냥 나눠줄 예정이니까 생각 있으면 서둘러 아 참 키보드도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니까 기대해도 좋을 거야 야 도대체 이게 뭐야? 베가 넘버 6 Hi, I'm Tablet 안녕? 나 스마트폰이야 안녕 난 태블릿이야 태블릿? 난 폰이랑 태블릿을 따로 쓸 필요 없이 이거 하나면 충분해 6인치 Full HD 태블릿 I'm HD too 나도 HD야 난 국내 최초 Full HD라고 잘 봐 내추럴 IPS Pro Full HD 1920 1080 초고해상대로 훨씬 선명하게 영어로